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마사운드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향 업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마사운드에서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음향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음향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또 음향 장비들이 대부분 거의 고가의 장비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 고가의 장비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위험부담이 크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사운드 렌탈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음향 관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사운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음향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 생각하시면 되요 수입원이죠 총판이기도 하구요 근데 왜 사마사운드가 유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의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슈워죠 마이크 쪽 와 믹서 쪽에 알렌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 hk 아니면 마틴 음향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유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스탠다드의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요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사마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가 오래된 회사거든요 2002년도에 설립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는 보통의 수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매하기 이제 대리자분이 풀리기 전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을 인증을 받아야 되요 국내 인증을 거친 다음에 유통 쪽에 풀리게 되는 건데요 그 물량이 꽤 된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판매하기 이전에 3년에 써보게끔 하는 그 대모 장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대모 장미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재고로 남아있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수입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들이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창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저희 쪽에 어 기회가 되면 연락이 와요 연말에 창고 방출이 있다고요 연락이 오면 시중가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구매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뭐예요 이 창고가 너무 포화 상태니까 그 방출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번에 이 삼아 렌탈이라는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그 창고에 적체되어 에서 쓰지 않던 그 장비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죽어 있는 이 장비들을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되는 서비스라는 거죠 삼아 입장에서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일 거고요 또 음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와 같은 음향과 관계된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향을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음향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음향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남대로 어떤 그 사이즈를 정할 거란 말이야 어 나는 음향 사업을 500석 규모까지는 제 카바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매입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 하겠죠 또 나름대로 어떤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규모 사이즈를 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음향 장비 가격이 상당히 고가 잖아요 또 렌탈 업을 한다 라는 것은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는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선호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끝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큰 규모의 요청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고가의 장비들을 다 구매를 하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인 찬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지인 찬스라는 거지 뭐 연락을 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 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방법에는 잘 알고 있는 수입원한테 연락을 해서 뭐 데모 장비라는 잠깐 빌려 쓰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빌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까요 장비 렌탈 해주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구매를 할텐데 기본적으로 장비 렌탈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마찬가지 렌탈 사업을 해요 안 쓸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렌탈 장비 대여를 해 준다라는 거지 한두 군데에 거치된 건 여러 군데를 거쳐야 지면 간신히 그 장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게 돼요 고가의 돈을 주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구매했으면 그런 규모의 사이즈의 행사가 계속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가의 장비 큰 장비들을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창고 사이즈가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창고가 또 습기에 약하고 온도에 약하고 이런 공간에다가 이제 적채를 하다보면 장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습기를 안 먹게 하기 위해서 항호항습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냥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3화 렌탈은 여러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렌탈 제가 선호하는 렌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제품이 그러니까 재고가 확실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업체 두 번째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보면 때 마이크 스탠드에도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마이크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스피커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또 뭐 디아이박스도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 많잖아요 그 모든 악세사리와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고 있는 업체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전화해 가지고 그거 있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 마지막으로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거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재 3합 렌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렌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추천 맨 첫 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들은 이제 추천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카테고리를 다 보시게 되면 유선 마이크 잠깐만요 유선 마이크들 슈어 관련된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인이어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믹서 디지털 믹서 스튜디오 스피커 PA 스피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품의 리스트를 찾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원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저도 이걸 몰라 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회원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직통 번호가 있어요 상담 시간이 10시서부터 6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대표 번호나 직통 번호로 연락을 해 가지고요 내가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라고 그쪽에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원 전용 탭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원 전용 탭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이런 제품 외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리스트가 꼼꼼히 들어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관의 동의를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회원 가입이 진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뜨고요 메인으로 가서 로그인이 됐어요 로그인이 된 다음에 회원 전용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꽤 알같이 많은 제품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마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슈어 거를 먼저 볼까요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출고 중 연체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 다 리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단가에요 하루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드 쪽 한번 볼까요 종류가 되게 많죠 기타 스탠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볼까요 알레넬스 믹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게 되면 와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출고 중에 있는 거고요 이게 한두 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반티스만 해도 하나 둘 셋 네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디라이브 너무 좋은 제품이죠 그 다음에 아웃보드 수많은 악세사리를 더 확보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죠 대여일을 언제 할 것인가 인하를 해서 반납일을 인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되면 선택 추가한 항목에 렌탈 기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모두 다 리스트와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페이지에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사마 렌탈 서비스 절차 안내를 잠깐 보시면 대여 제품 검색을 먼저 하고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날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상담 후 대여 확정을 지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회원 전용을 해서 들어가서 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담 전화를 해서 내가 대여를 신청한 리스트를 그쪽 확정을 지어야 돼요 대여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증금하고 이제 대여비 결제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수령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반납 절차는 마찬가지죠 반대죠 뭐 장비를 가져가 가지고 제품에 대한 검수를 거치고요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납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증금 결제 절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회 결제가 된다고 해요 보증금 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렌탈비 결제가 있다 두 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은 향후에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비를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향을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죠 근데 음향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 렌탈 사업인 거예요 렌탈 서비스라는 거죠 다른 데처럼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까지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장비를 렌탈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음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음향에서 좀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저렴한 비용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마 렌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꿀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